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대내적으로는 북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발을 맞추고 대내적으로는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당시 국면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6.25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판문점에서 1971년 8월 다시 만나 1972년 8월 본회담을 개최하기까지 1년여간 20여 차례 넘게 활발하게 진행된 적십자 예비회담을 통해 남북한 이상가족찾기운동과 남북직통전화 개설 등 인도적인 사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은 전쟁에 대한 상처와 불안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 등이 공존했던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과 북이 통일될지도 모른다는 희망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온통 통일에 집중되는 사이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수뇌부들도 모를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풍년사업을 지시했습니다. 작전명 풍년사업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투표 없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종신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라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령과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을 비롯해 법무장관 신직수,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 등 정권 수뇌부 중 극소수에게만 은밀하게 지시한 유신헌법 제작작전으로 당시 국무총리이자 박정희 정권의 이인자 김종필도 모를 정도로 극소수 실무진들이 은밀하게 진행한 풍년사업은 남과 북이 적십자의 비회담 형식으로 판문점에서 한창 만나고 있었던 1972년 5월 공교롭게도 11.6 사건으로 박정희의 삶을 마감했던 바로 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실무진들이 궁정동 안가에서 유신 체제에 대한 세부 작업들을 진행하면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으로 구성된 사민회의가 검토하는 구조로 당시 유신헌법 제작 과정에 실무진으로 차출된 젊은 검사들 중 한 명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자 훗날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박근혜의 비서실장, 속칭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이었습니다. 법무장관 신직수,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을 비롯해 당시 검사로 차출된 정해찬, 김기춘 등 실무진들이 대만 장제스와 스페인 프랑코의 총통제, 그리고 삼권분립하의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프랑스 드골의 헌법 등을 참고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과 각종 법령 및 포고령 등 세부 법안들을 손보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앞세워 북의 김일성과 7.4 남북공동성명을 추진하며 이산가족찾기운동을 비롯해 당장이라도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장기 집권으로 점점 냉랭해져 갔던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0여 년간 장기 집권하는 동안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정치외교적 문제들을 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1971년 12월 6일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유 마저 제한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1971년 12월 27일에는 민주공화당을 앞세워 국회 날치기 통과를 통해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자신이 원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8.3 사채동결조치 등 파격적인 이벤트들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남과 북의 평화통일과 사채를 비롯한 비탄감 등 다른 곳에 쏠려 있는 동안 정권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심지어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치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홍보하며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부정했던 새로운 독재체제인 유신체제를 매우 은밀하고 기민하게 준비했습니다. 1972년 5월 작전명 풍년사업으로 극소수 몇몇 인사들에 하나여 은밀하게 만들어지기 시작된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특별선언 및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등 일명 10월 유신선언으로 군부대를 앞세워 민의의 상징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일체 중지시켰으며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1972년 10월 27일까지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후 1개월 이내의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법무장관 신직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몇몇 장관들과 정해찬, 김기춘 등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 뿐만 아니라 한태현, 갈봉근 등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부여할 교수진으로 구성된 헌법심의회는 새로운 헌법에 대한 조문화, 법제화 등 마무리 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공표한대로 유신쿠데타 11만인 1972년 10월 27일 유신헌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개연군을 동원하여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사정 검열 및 대학교 강제 휴교를 비롯하여 10월 유신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을 육군보안사령부 또는 오육광구 헌병대 등지로 끌고 가 강제 감금한 뒤 구타 및 각종 고문들을 자행했고 이렇게 반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는 모두 가린 채 문화공보부를 통해 유신체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투표율 91.9% 찬성표 91.5%를 획득하며 자신의 종신집권 종신독재를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을 확정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이렇게 또다시 헌법을 뜯어 고쳤고 1972년 11월 25일 이렇게 개정한 유신헌법에 기초하여 국민의 직접 투표를 대체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1972년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해제한 후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을 선출했고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선에 단독 입후보한 후 미리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 중 찬성 2,357표를 획득하며 임기는 6년이나 사실상 죽을 때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종신 대통령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군을 앞세워 비상개협령을 선포한 후 국민의 주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유린하고 알걸리는 침해한 채 반정부 시위가 활발했던 대학교는 강제 휴학시키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당시 부정투표함을 발견한 선거관리위원을 해직시킨 후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거나 10월 유신에 대해 비방한 성직자마저 구속시켰으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야당 인사들은 가증 고문과 폭행으로 무참하게 탄압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들의 선택이 없이도 죽을 때까지 연임을 가능하게 했던 종신 집권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 주장하며 국민들의 머리 길이에서부터 치마 길이까지 정권에서 강제하는 사상 초유의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무렵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주석제 도입을 비롯한 주체 사상에 대한 헌법규범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시기에 한 곳은 유신체제로 다른 한 곳은 유일체제로 변모했고 박정희와 김일성은 더욱 강력해진 권력을 휘두르며 죽을 때까지 독재정치를 이어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